그런데 이제 검찰이 좀 나서줘야 될 것 같은데 참 이 부분이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고용주 이사장 전 이사장을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살짝 공유를 드리자면 전 공항검사시면서 검사장까지 하셨죠 오랜 기간 동안 고용주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는 지금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 뿐만이 아니라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검사들 모든 검사들의 생각이 아주 복잡할 거라는 겁니다 심경이? 심경이 굉장히 복잡할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에다가 고발 지금 가세안에서도 고발장을 접수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먼저 법원에서 법원에서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재검표를 하고 나면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발견되면 그때부터 검찰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들어간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보통 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법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게 일반적인 거고 공식이다 이야기죠 공식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 선거사범이란 문제가 되더라도 검찰이 직접 인지수사 같은 걸 할 수 없다는 거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 대법원에서 재검표 작업을 통해서 뭔가 문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재검표를 계속 미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봐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저희가 서버라든지 투표지 분류기와 관련된 문제점을 많이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이규봉 판사가 기각을 했습니다 서버나 이런 기계와 관련된 투표지 분류기와 관련된 증거 보전은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이게 아니 이게 일반적인 겁니까 아니 지금 굉장히 많은 증거가 이런 증거들을 시민들이 다 캐치를 했는데 다 잡아서 그쪽에다 고발장에다가 같이 자료로 제출을 했는데 이런 정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무조건 그 투표지만 재검표를 해서 그 종이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규봉 판사라는 분을 제가 찾아보니까 사법연수원 42기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판사인데 2017년에 아마 판사로 임명이 돼서 하신 아주 어린 판사분인데 이런 거를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분들이 아주 그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기존의 관행대로 해오던 그 방식만을 굉장히 고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거나 지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쉽지 않겠다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겠다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정말 정말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정말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뭐 재검표를 해서 다시 무슨 미통당이 뒤집어서 다시 미통당 의원이 당선이 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수준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나쁜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고 이렇게까지 우리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해칠 수 있는 과연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어떻게 이렇게 여태 이런 식으로까지 독버섯처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퍼져 있었냐 이런 거를 저희는 밝히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저는 거의 불가능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시민들이 시민들에게 보편적인 문제점이다라고 서로 공유가 되지 않는다면 대법원을 이길 세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야당도 지금 완전히 시민에게 등을 돌린 상태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따가 된 거죠 국민들이 왕따가 된 상태입니다 완전하게 아주 멋있는 표현이네 국민이 왕따가 됐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는 상당 기간 동안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기대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전직이 기자시니까 내가 그냥 단독 입적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언론은 왜 침묵을 지키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겠지? 동기들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자의 특성이라는 것은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누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제가 다섯 번 여섯 번 주장을 합니다 이건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안에서도 그러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프리랜서인데 뭐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라고 해서 다 우향훈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한겨레라고 해서 전부 좌향자도 아닙니다 경향신문이라고 해서 그 중에는 또 성향이 다른 기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이제 다양한 기자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존심도 센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 데스크에서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보가 너무 안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한 부서에 기자들이 7, 8명 있다고 했을 때 적어도 2, 3명은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취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근한 예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했을 때 그 때를 제가 상기를 해보면 이게 최서원씨 전에 최서원씨 전에 누굽니까? 저기 남편? 네, 남편 그분 성함이 벌써 잊혀진 인물이구나 그렇게 남편 되시는 분으로 시작이 됐다가 그게 아마 그렇게 밑작업을 밑에 취재를, 언더그라운드 취재를 일단 한 6개월 그게 한 6개월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취재력이 좋은 선배들은 취재력이 좋은 기자들은 미리 취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기자들한테 알려주거든요 이거 한번 해봐라 이거 좀 이상하다 자기네들끼리 그런데 그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은 너무 기간이 짧았습니다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기업을 하니까 제품 하나를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의 기간이 소요가 되냐면 최소 잘해야지 6개월입니다 잘해야지 그리고 완전하게 제품을 알리는 데까지는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정선거라는 것은 우리가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한 제품입니다 확실한 없어지지 않는 원천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시간만 있으면 이건 얼마든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뺏으면서 이거 좀 봐주세요 이거 좀 봐주세요 왜 이거 몰라주세요 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게 얼마든지 마케팅 똑같은 방식으로 얼마든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무나 그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분석 경유로도 안 되고 이거는 뭐 어떻게 데이터 전체를 다 그냥 한강으로 집어던지 버리면 모를까 네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누군가는 지시를 받고 방해를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방해하냐면 모르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 그게 뭐 말이나 되나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다른 거나 취재해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어요 방해를 그런데 대놓고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이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절대 용납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차제한 부분을 그런 안동 데일리 같은 조충열 기자 같은 사람을 제외하고 그런 한국의 네이저 뭐 방송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신문사 기자들이 입을 다물었다는 건 아마 한국의 언론사에서 가장 내 생각에는 흑력사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게 길어지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는 기자들이 물 거라고 봅니다 다만 JTBC 태블릿 PC처럼 그런 확실한 스모킹권을 더 보기 좋게 만들어줘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자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빌드업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로 확실하게 빌드업이 될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시민 세력이 할 수밖에 없다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시민 세력이 주도권을 가져왔을 때 시민한테 붙을 세력은 결국 언론과 검찰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붙을 세력은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시간이 너무 짧았고 우리한테 만약에 시간이 조금 더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만약에 있다면 저는 이제 확신을 합니다 언론에서 대사특필하기 시작할 것 같으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씀은 국민들에게 한 말씀해 주시죠 이거 보시고 네 하고 싶은 이야기 좀 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 중에는 이 마스크를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마스크의 의미를 모르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가 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우리의 특혜 일반적인 시민이 누리는 그런 특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그리고 지금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 주장을 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특권과 권한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지금 이 내용이 뭔가 이상하게 들린다거나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내면의 진동으로 다가온다면 딱 한 번만 네이버 검색을 해 보십시오 블랙 시위 부정 선거 벤자민 윌커슨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딱 한 번만 검색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한테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정말 그 아주 반듯한 그리고 경쾌한 또 유쾌한 또 유익한 그런 콘텐츠로 계속 유튜브 채널에 중에서도 아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백서스의 김정현 대표를 모시고 오늘 잠시간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백서스도 많이 방문하셔서 구독도 하시고 또 댓글로 응원도 하시고 심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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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